자 요기에서는 음 여기서 is가 요렇게 일로 와야 되요 그 다음에 여기 so is 쓰는게 아니라 so it is 그 다음에 isn't happened 가 아니라 doesn't happen 이렇게 바꿔줘야겠고 자 부링 잉이 아니라 ing 를 빼주세요 대시 아니라 위치 자 일단 얘는 앞에 이제 콤마가 보이면서 어 계속적 관계사를 사용이 됐기 때문에 대시 안되고 위치로 바꿔쓰는 거야 계속적 관계사에는 대를 쓸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where 들어가면 안돼 위치 들어가야 돼 어 뒤에 보니까 동사부터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just as 마치 모모인 것처럼 just as so 마치 모모인 것처럼 역시 모모합니다 자 이것도 접속사가 되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 줘야 되요 이 기차들이 가지고 오는 것처럼 재료 천들을 도시로 그럼 가공해서 옷을 만드는 거야 어 자 그래서 여기는 동사 자리기 때문에 ing 가 아니지 ing 는 동사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 이 half 는 자동사지 자동사 니까 수동을 쓰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and so it is 이거는 웬만하면 좀 암기 하세요 so it is weird 하면은 모모도 역시 그렇다 그래서 그 표현을 쓸 때는 그래서 이게 그 도치로 막 그 배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어 나도 그래 는 so am i 잖아요 그때는 i 가 m 보다 뒤로 가는데 왜 또 it은 뒤로 되나요 어떻게 또 대명 대명사가 들어 대명사가 일때는 또 도치를 안한다 막 이런거 막 이렇게 복잡하게 배우면 너무 힘들어 그냥 수거로 암기 하세요 so it is 이거는 it is so 그것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표현인데 이거는 부사고 도치에 해당되는 거여서 어 그냥 외워 요 표현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is 가 이렇게 해야 돼 어 이거 간접음문 아닌가요 아니야 인용구가 들어가 있잖아 인용구 이게 인용구에서 직접 의문문으로 취급을 해야 돼 헷갈리겠죠 여기까지 느껴ikte 걸음 나 물 아